이 상태에서 이 팁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자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 들어가는 듯하지만 마지막에 끝나는 안녕하세요. 섹스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오늘은 터닝의 여러 가지 패턴 아주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해서 한번 해보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까지 모든 수록곡을 모두 터닝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권장 드렸어요. 그 이유는 텅으로 음을 시작해야지 많이 음 이탈이 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텅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음을 하나하나씩 명확하게 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전 초구편 1권에서 했었던 연습들은 4분음표가 많이 나와 있는 4분음표가 기본이 되는 노래들 그리고 이전에 2권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은 악센트를 기반으로 하는 싱코페이션 당김음을 기본으로 하는 악센트 싱코페이션이 나오는 곡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연습곡들을 기본적으로 모두 텅잉으로 연습해보세요 라고 권유 드렸었는데요. 이제부터는 8분음표가 연속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연결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더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슬러 패턴을 연습을 해보실 텐데요. 텅잉 그리고 슬러 패턴을 혼합해서 연습하는 연습까지 총 4가지의 텅잉 패턴을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 슬러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지 않으신 분들은 초급팬 1권 할 때 슬러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갔었죠. 1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었어요. 자 붙임줄과 이음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면서 이음줄은 어떻게 연주한다? 이음줄은 높이가 다른 두음을 연결해주듯이 이어준다 라고 했는데요. 부드럽게 두음을 이어준다는 뜻으로 슬러라고도 칭한다고 했었죠. 결론적으로 섹소폰 연주 기법으로 섹소폰으로 연주할 때는 이 슬러를 어떻게 연주한다고 했었죠? 첫 음에만 텅잉을 하고 따라오는 음에는 텅잉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준다 라고 써져 있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슬러 그러니까 이음줄은 어떨 때 많이 사용할까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분음표를 기반하는 노래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8분음표가 많이 나오고 이후에 연습하셔야 될 16분음표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부드럽게 음을 이어줘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4분의 4박자의 기본셉여림은 강약, 중강약으로 첫 쿵쿵쿵쿵 떨려지는 이 다운비트라고 하죠. 강약, 중강약은 다 8분음표를 기준으로 따라오는 업비트 그러니까 공짝에 해당하는 그 짝보다는 다 샌다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8분음표 연습하실 때도 텅잉 발음 어떻게 연습해보세요? 라고 했었죠.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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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하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기본셉여림을 조금 더 맛있게 살려주기 위한 저의 텅잉 팁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8분음표가 조금 앞에 박보다 쿵 하고 떨어지는 다운비트 앞에 박보다 약한 박자이기 때문에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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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부드럽게 연주하기 위해서 텅잉을 하지 않고 슬러로 표현하는 연습기법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너무 어렵겠죠? 제가 연습 17번부터 연습 23번까지 천천히 풀어가면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8분음표를 연주하실 때는 연속으로 연주하실 때는 텅잉 발음을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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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져가라고 했었죠. 연습 17번 한번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8분음표가 연속으로 나올 때는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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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속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연습 18번 것 같이 이 음줄로 두 음 이상이 연결되어 있다라면 첫 음은 텅잉하고 따라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음들은 텅잉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런데 연습하실 때 슬러로 연주하실 때 주의하실 점 앞에 텅잉했는데 뒤에 음을 텅잉 없이 지나간다고 이렇게 힘을 놔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놔버리시진 마시고요. 우리 텅잉으로 두 두 두 두 두다 두다 하셨던 연습과 같이 힘을 하나하나 주어서 연주하시되 텅잉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텅잉과 슬러를 연습을 하셨다면 이 두 가지를 손앞에서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19번 같이 앞에서 두다 두 두 번 연속 텅잉하시고 세 번 연속 텅잉하시고 그 뒤에 음은 슬러로 표현하신다든지 연습 20번과 같이 앞에는 슬러로 하고 뒤에는 텅잉으로 표현해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텅잉 패턴 연습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연습 19번 연습 20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토 연주입니다. 알토 연주입니다. 자 이렇게 연습 17번, 18번, 19번, 20번 연습해 보았는데요. 텅잉 패턴에 따라서 연주를 표현해 낸 능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자 밑에 보시면 연습 21, 22, 23번 그러니까 17번, 21, 21, 22, 23번은 같은 멜로디 라인으로 이 멜로디를 텅잉 패턴을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표현법이 얼마나 다르게 들리는가에 대한 연습 방법인데요. 제가 한 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21번, 21번, 22번, 23번, 23번, 21번, 22번, 23번. 이해되시나요? 자, 모든 연습의 첫 번째는 다름 그리고 틀림이 들려야 하는데요. 제가 연주한 이 패턴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다르게 들리는지,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 17번과 23번을 충분히 연습하신 뒤 연습곡에 적용해서 연주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처럼 터닝 패턴을 여러 개를 활용해서 팔분음표가 연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연주곡들을 다르게 한번 연주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이전 시간에 배우셨던 그겨울의 찻집이나 미워요 꽃밭에서와 같이 팔분음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곡에서 슬러 패턴을 적용해보신다면 조금 더 부드러운 연주를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초구편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많이 자연스러운 노래 맛을 살려낼 수 있는데요. 슬러와 텅인 조금 어렵지만 두 가지를 잘 혼합해서 사용하신다면 아직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손가락도 조금 느리지만 남들보다 조금 맛있는 연주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렇게 멋진 연주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니까요. 한번 연구해보시고 연습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섹소폰 연주자 장인용입니다. 드디어 섹소폰 레벨 9 초구편, 중구편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재 구매 방법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장인용 섹소폰 TV의 정식 교재 섹소폰 레벨 북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릴 수 있는 장인용 섹소폰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